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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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팀 고잉 쌍팀 고잉 쌍팀 오랜만에 일만 계속하다가 네? 일만 계속하다가 다 같이 언제 일만 했어 잠시만 거짓말 좀 하지마요 우리 막 사진도 찍고 여러가지 일할 수 있냐 이렇게 다 같이 놀러오니까 저는 되게 설레거든요 다 같이 아니고 승관이 없습니다 다 같이 아닌데요? 승관이 뺀 다 같이 승관이 뺀 다 같이라서 설레다잖아 이게 승관이한테 내가 아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승관이 안에 들어온 거래 아 얘가 승관이야? 승관이 위라고 하면 배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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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승관이의 기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구나 승관이의 기분 속이구나 승관이의 기분 속이구나 승관이 아니야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어디로 갈까 여기 여기 저기서 떨어져도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안전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 계세요? 어디 있어요? 아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어린이 방송이야 뭐야 박수 나 처음부터 나 처음 해볼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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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다 강대기가 너무 아프다 아픈 게 좋은 거야 인마 아플 때가 천천히 이렇게 얘네 봐 어깨 너무 넓어서 못 오던데 얘들아 하여튼 웃기 두 번아 그랬잖아 웃기고 자빠졌어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부터 시키자 야 도겸아 내가 왜 우리 둘이 제일 문제야 지금 내가 만만하냐? 그래 디에이 카마 열받아 아 호시 야 빨리 빨리 안전용은 와야 할 거 아니야 안전용은 안전용은 호시야 네가 빨리 불러봐 안전용은 호시야 니가 목숨 걸고 올라가 너 같으면 걸겠네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힘든 겁니다 알겠죠 화내 화내 화내고 난리야 분노잖아 분노 헬멧 작은 거 아니야? 야 야 싸우지 마 야 싸우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나? 어 잘 어울려? 어 에스쿱스 일 안해? 일 안하냐고 일 안하냐고 일 안하냐고 야 얘들아 나 한번 가볼게 야 가보자 호시야 장갑 안 차냐? 장갑 차든가 말든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좀 해 빨리 좀 와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 오 건수 형이 올라간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가네 가네 빨리 올라가 아 잘 올라간다 진짜 아 아 진짜 이거 왜 좀 왜 눌렀어? 쓸데없는 짓 하지마 왜 왜 야 너 왜 이렇게 가볍냐 나 날아간다 니 멤버다 얘들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해 가 빨리 가라고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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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제대로 하네 자 아래 한번 봅니다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세상에 너무 슬픈 호시 형 호시야 할 수 있어 호시야 호시 너 26초야? 어 아 원래 1번이 안 좋은데 아니요 혜진이 1번 했어요 혜진이 1번 했어요 혜진아 갔다 올게 나 언제 장갑이 안 맞아 어 나도 작아 안구 손가락 커서 그래 야 정환이 올라간다 정환이 죽기고 정환이 밑에 한번 봐봐 야 나 진짜 가기 싫어 빨리 가 기록 끝났어 아싸 17초 더 형 안 무서워 야 기록이 중요하니 그래 아까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이겼다 호시 형이 호시 이겼어 이겼어 이겨버렸어 형이 안 일어났어 에이 에이 아유 나도 하고 싶다 아이고 수러워 막내 서럽다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다 장갑까지 꼈네 순서 뺏겼다 그래 잘한다 다 한다 자 조슈아 간다 슈아 형 잘 가 슈아 형 잘한다 슈아 형 잘한다 잘 가 뒷모습에서 열정이 보인다 슈아 형 바지 먹는다 아무리 배고프 못 가도 바지를 먹지 말아야지 슈아 형 바지 먹는다 와 빠르다 오 좀 해봤네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됐었구나 아이고 내가 저렇게 떨어졌어야 돼 잘한다 너 잘한다 LA에 선이 많다지 준이 간다 준이 간다 준이 간다 형 부담 느끼지 마라 부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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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지 마라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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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 저래 부담 가졌다 부담 가졌다 형 부담 가졌어 부담 가졌어 신천에는 압벽이 많다지 너 진짜 못한다 나 진짜 못해 조심해 정말? 우와 우와 준이 벌써 여기까지 야 준아 대박이다 야 포기했어 잘 맞았어 대박이다 포기한 거야? 대박 야 진짜 포기했어? 대박이다 우와 야 야 야 이게 명호야 명호야 명호야? 뭐야 뭐야 명호가 한다고? 내가? 대박이다 야 우리 이거 다 할 거야? 명호까지만 할까? 난 못해 아니면 도겸이 형 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아까부터 기다리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야 그럼 명호 우리 관심 좀 줘볼까? 그래 와 대박이다 야 명호야 그 얇은 다리로 잘 올라간다 와 약간 소금쟁이 같기도 하고 와 명호 나랑 똑같아 내가 그래도 명호 이겼다 난 못한다 나 왜 꼈지 다 다른 종목 갈까? 우리 이거 점프하는 거 해볼까? 내가 먼저 할게 아 그래 그래 뭐야 너 고소공풀증 있는 거 아니야?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먹으러? 아니 저기를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? 야 얘들아 원우가 한 대 오마이갓 이거 할 사람 있어? 나 할 사람 다 정비 껴야 돼 나 맘만 보고 올게 그래 나도 한 번 해보자 그럼 야 우지야 클라이밍 한 번 해봐 클라이밍 자 얘들아 차고 있어 우지 한다 그래 얘들아 여기 놀라는 거지 지금 어 오우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와 우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좋다 야 우지가 저렇게 올라가다니 야 우지가 저렇게 올라가다니 예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우지 형이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난 뭔가 어릴 때가 생각나 그렇게 꿈을 향해 올라가던 우리의 모습들 자 우지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올라가는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 마치 행위예술가처럼 꽃보다 아름다워 그 감성 맞지 형? 와인 한 잔 마시고 싶은 날씨네 우와 이거 어렵다 우지 형 할 수 있어 우와 형 너무 멋있다 오케이 1분 17초 넌 역시 세븐틴이야 아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 참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시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 맞아 호지야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나도 형 나 언제나 형 옆에 있을게 그래 나도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이 13명이서 참 오래 갔으면 좋겠다 맞아 어휴 원우 뛰네 원우야 그냥 뛰어 내려 이걸 이걸 여기 잡는다고? 와 야 잠깐만 저거 어떡해 얘들아 갈게 가자 원우야 우리의 꿈을 향해 와 와 돼 할 수 있다 전원우 와 와 와 와 저게 돼? 나 놀람인데 지금 야 디케이 오 디케이다 야 디케이 왜 기대되지 도겸아 와 괜찮아? 나는 할 수 있어 도겸아 도겸아 엉덩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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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겸아 엉덩이 섹시하다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와 도겸아 빨리 올라가 도겸아 뒤를 돌아 와 와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그냥 컷 부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뛰어봐 와 대박 도겸아 어차피 괜찮아 어 그냥 떨어져도 어차피 안 떨어져 준비되셨나요? 준비됐습니다 도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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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도겸아 스타일링팀 사랑한다 외쳐서 해 사랑한다 하나 둘 셋 멤버들 울어? 왜? 바꿔주면 안 돼 야 도겸아 너 버즈 점프도 해야 돼 빨리 해 널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 난 안 될 거 같아 야 너 올라와봐야 돼 너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나는 안 될 거 같아 하나 아 좋아 둘 와 가자 구단 미치겠다 와 아니 할 수 있어 진짜 그냥 띄면 돼 하나 둘 셋 유 ass 사일드 제거 빅람 세상 팀 cion 우선과 동영아 우선과 동영아 우선과 동영아 우선과 동영아 우선과 동영아 동영아 잘했어 동영아 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널 이겨냈어 제일 멋있었어 민규 채워주세요 제가 더욱더 괜찮을까? 디노가 잘못되면 막내가 없어지는데 나 진짜 웃길래 한 거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어? 진짜 무서웠어 본인 정보 어떻게 들여? 안 하려고 안 가려고 와 야 와 디노야 가자 디노야 힘내길 바랄게 어떻게 해 괜찮나? 네 자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사이트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아담이 저렇게 하면 너무 야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? 나도 좀 가르쳐줄래?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 도겸아 너가 하는 것보다 안전형 선생님한테 시키는 게 나도 하는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문제 생기면 너 어떻게 해? 너 책임질 거야? 아 그건 기본에 나 죽이려고 지금 죽였다 쿱스 형은 할 때 거리 제일 멀게 하자 어 괜찮다 맞아 리더는 더 멀 수 있는 거야 정말? 너무 쉬우니까 리더기가 해야죠 와 진짜 이거 계속 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규 시키면 안 되겠지? 나? 민규 형은 해야겠다 야 나도 했는데 너 못하면 진짜 너 겁쟁이다 나한테 겁쟁이 소리 듣고 싶어? 나 올라가면 바로 뛰어 진짜? 진짜 대박 나 재미없을까 봐 안 뛰는 거였어 뭐라고 민규야? 장비 안 킨다고? 나 그동안 다른 모습 보여줄게 그동안 다른 모습 보여준다는 건 뭔 소리야? 언어가 대박이다 얘네 감정 변화가 왜 이렇게 심한 거야 대체 와 얘들아 쿱스 형 한다 쿱스 형 올라가 쿱스 형 안 나와 형 무서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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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야 너 할 수 있다? 솔직히 이거 얼마 안 걸려 도겸 올라가서 몇 분 있었어요? 하 민규야 너가 오래 끌면 형이 번지점프 컨텐츠 만들 거래 그날 촬영 안 갈 거야 민규야 올라가서 밑에 보면 진짜 안 돼? 밑에 보면 너 진짜 못 뛰어? 열받아 야 빨리 해 빨리 해 아 김인규 안 해? 야 이런 걸로 시험 끌지 마라 아니 쟤 왜 한다고 하는 거야? 야 뭔데 이거 뭔데? 뭔데 부수가 왜 그러는데? 부수가 왜? 가자 가자 빨리 해 야 가자 가자 아 솔직히 가나네 아니 진짜 마지막 와카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아 야 옆으로 도위에inin어 아니야 똑같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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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해 아 같아 뛰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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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손스럽게 왜 저래 진짜? 빨리 하라고 야 누가 그 위해컬 샵냐? 민규야 Hin규에 빨리 안 내려오면 나보다 동생이다 가서 간다 아이나 1, 2, 3 gorilla 야 니네 다 죽었어 진짜 좋아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와 진짜 겁쟁이구나 둘 셋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잘하는 거야 야 니가 잘하면 내가 뭐가 되냐 우리 이제 무슨 게임 해 야 이제 좀 더 농구로 가자 농구로 너 정리하려고 하지마 짜증나니까 아니 무슨 게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희 왜 찍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야 넌 어디 인사를 해 그렇게 인사 안 했어 우리 왜 찍냐고 화냈거든 우리 왜 찍으세요 야 그럼 감독님이 찍지 우리 안 찍냐 그러니까 왜 찍으시냐 뭐하냐 야 농구하는 거 안 보이냐 앉으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얘들아 조심하자 우리 이런 거 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 나 농구 무서워하는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노잼인데 아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너 어떡하나 얘들아 소심이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사오지 마 아 소심 야 너 진짜 왜 그래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6대 6 3점 내기 할까 6대 6 3점 내기 야 우리 이렇게 나눠진 김에 형대 동생으로 한번 해볼까 아닌가 좀 그런가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다른 애 애견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야 그냥 집에 가자 야 그러면 1 3 5 7 9 10일 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얘들아 호수 저쪽 짝수 이쪽 갈까 오케이 그러자 자 내가 던질게 시작할게 내가 나한테 맡겨 하나 둘 셋 간다 소심했어 나 소심하잖아 얘들아 플레이 소심하게 해야 돼 가자 시작 온나 어차피 와 1대 5 야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야 나이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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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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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이스 얘들아 아웃 나이스 어 나이스 아 compt새야 야 여기 오겠어 나한테 주지마 어허피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싸우지 마 나이스 플라 나이스 우리 거 우리 거야 혜진아 호수야 오 그 잠깐만 우리 우리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라고 우리 거야 우리 거야 해해 명호야 해해 해 해 내 해 정관아 아 웃어야 돼, 웃어야 돼 아 기뻐 고마워 아 개판이네 아 옷이 맞았어 괜찮아? 아 괜찮아 고마워 순영아 뛰어 뛰지마 호시야 맞아 야 너네 진짜 웃기다 아니 농구하는 걸 레슬링하는 거야 나이스 명호야 괜찮아 명호가 린사운드 잘한다 야 준이는 린사운드 잘하는데 나이스 몇 점 내기야 근데 3점 3점 오케이 어 순영아 오오 순영아 어 오케이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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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해 와 순영이 진짜 못한다 괜찮아 레츠고 아 좋아 형 가 형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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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come 어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어어줘 좋아 개판이네 요 ISSUE 농구하라 그러jinguna 야 준희 되게 열심히 하자 나아가지 나가라고 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순영아 순영 여기야 순영아 여기야 순영이니 아님의 반대형 같아 민규야, 민규야 야, 민규야 가자, 가자, 가자 왜 역주행이에요, 씨야 간다, 간다, 간다 명호가 짱 잘한다 명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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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호야 명호야, 호시 호시 정환이 형, 정환이 형, 정환이 형 원영 나이스 오, 저렇게, 준형, 준형, 나이스 오케이, 두 개명, 두 개명, 두 개명 두 개명, 두 개명 나이스야 뭔 슛이야, 이거, 뭔 슛이야 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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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야, 우리 진짜 못한다 세상은 너무 슬퍼 나 우리 너무 못해 아,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못해 준형아, 빨리 아유, 속상해 민규야 못해서 미안해 정환이 형 오케이, 오케이 정환이 형 오케이, 오케이 정환이 형 야, 이거 도둑 아니야, 얘들아 야, 이거 도둑 아니야, 얘들아 야, 이거 도둑이 에이, 기록지 않아 에이 아니, 정환이 형, 슬퍼야 돼 에이 에이 에이,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원우 형 정환이 형 미안하다, 못했어 통영이 형 너 다 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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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. 방금! 저 신발이라고... 저 신발이라고 그런... 많이 했어 신발이라고 했어 신발 신발이라고 했어 신발 여러분 신발이라 했어요 신발 어디가 없는데 못 넣어 왜 못 넣었냐고 디노야 이제 나 한 번만 기회에서 봐라 디노야 우리 한 번 해내 야 조슈아 야 와 이 동작이에요 얘들아 슬퍼야 돼 디노야 형 여기 있다 얘들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우리 일로 모이자 잠깐 앉을까? 야 순간이는 대체 왜 슬픈 거야? 이렇게 슬픈 농구는 처음이야 잘했어 우와 기뻐 모든 게 잘 될 거야 야 너무 재밌다 우리가 저도 기쁘다 야 우리 경기도 했는데 음료수나 마실까? 여보 형 웃어야 돼 맛있어 보여 형 먹을까요? 이런 게 청춘인가? 당연하지 옷이야 어디다 하는 거야? 손 씻었니? 아 이 중구 중구야 카라멜빡콘이다 그냥 이유 없이 기쁘다 그러니까 아 정말 버논이 어때? 카라멜빡콘이 맛있어 맛있어? 와 저 슈아 슈아 11개는 어디 갔어? 11개? 네가 뽑아먹어 네가 뽑아먹어 디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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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받아 야 이거밖에 안 쏘면 어떡해 왜 이거 밖에 안 쏘냐고 사오자 사오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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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지 마 진짜 야 기노야 어? 자전거 잘 탄다 하지 않았어? 아 나 좀 잘 타지 왜 빨리 갔다 와 어딜 다녀와? 뭔데 다녀오라 말아야? 아 근데 목말라 죽겠는데 음료수 왜 안 오냐고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? 아 그거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? 안 돼 오늘 고인 때문에 성격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해 형 왔어 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비타민 비타민 먹어 고마워 다 먹어 다 먹을게 1, 2, 2, 2, 2 응 알았어 진짜 착한데 콜라도 사 콜라 아 앉아 어 콜루 파워라이드 개토레이 알았어 막내야 리로 같이 갔다와 그냥 아니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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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어?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잖아 가 가 가라고 가 가 가 나도 한입만 줘 그만 먹어 멀박 민규 분노인데 멀박가 제일 맞네 화나면 한파 하는 거야 뭘 바이 바이 나 그냥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고 싶어 엄청 착한 거? 아니 아니야 너 요즘 착한 척 하는 거잖아 야 나 착한 척 안 했거든? 착한 척 하잖아 안 했다고 가 화내는 거들 반말하는 건 이상한 거지? 그치? 화내는 거랑 반말하는 거잖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우리 이제 좀 약간 쉬어가는 걸로 하자 그런 게 어딨어 야 방송 중에 누가 쉬어가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달렸으면 쉴 줄도 알아야지 지금 쉬는 거 아니야 점점 이상해 우리 괜찮은 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아 근데 항상 고잉은 찍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 항상 고잉은 근데 다 살려주신단 말이야 의심하지 마 안 했어 열심히 찍어주시잖아 안 했어 의심 안 치시는데요? 야 은유수 만들어 오냐? 야 우리 화내도 목소리 좀만 낮추자 약간 너무 시끄럽다 네가 뭔데 볼륨을 낮추라 말아야지 나 형 동생인데? 너가 제일 시끄러운데? 아 왔다 왔다 콜라도 보냐 콜라 나 콜라 그건 문준이잖아 나 문준이잖아 나 부담이 없어 나 못 안 하네 고고 놔 고고 놔 나 코코 어? 나도 고고 나도 먹을게 야 누가 문준이야 누가 문준이야 나 간만에 다 같이 놀러오니까 좋긴 좋다 뭐야 지금 감성으로 왜 너 맨날 이런 맨날 하지 마 재미없잖아 응 응 세상은 너무 슬퍼 응 야 송관이는 왜 이렇게 감정 변화가 많아? 걔 원래 예민하잖아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뭐 슬슬 어떻게 다음 게임으로 그래 이동하자 그래 뭐 할 거 저거 하고 가자 그래 그래 뭐 할 거 아니면 제일 가까운 거 여기 가도 좋아 가자 가자 에이사 앞에 있구나 괜찮을까? 나 다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? 뭐야 뭐야 야 밑에 뚫리면 어떡해 이거? 어 뚫린다 뚫린다 뭐야 게임이구나 뚫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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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린다 뚫린다 열받아 야 야 우와 우와 조금래요 조금래요 오 뚫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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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셔 뭐야 레슬링 봤어? 레슬링 안情況 F rim 안 뚫려 뭐야 레슬링 뭐야 얘들아 우리 붙는데 나와있지 엄마 안지네 사나 걱정이야 괜찮을까? 오우 디노야 디노야 멋있어 디노야 멋있어 얘 뭐야? 어 서심해 drift 우와 기쁘 모든 게 잘 될 거야 조심해 조심해 디노야 잘 가 오우 오우핰 조금 야! 다 갈라? 분노 바꿔, 분노! 분노 바꿔! 분노를 바꿔! 포즈, 포즈, 포즈! 포즈, 하나, 둘, 셋! 자, 하나, 둘, 셋! 민규, 민규 가는 거야? 민규? 어, 민규 포즈? 쟤 왜 저래? 자기가 한 게 없어서 불량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표현이 되는 거야 쟤 너무 슬퍼 우리 이제 집에 갈까? 애들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해? 야, 울어야 돼 슬퍼야 돼, 슬퍼야 돼, 슬퍼야 돼 슬퍼, 슬퍼 민규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 거야 승관이는 저 집에 뭐하고 있는 거야? 야, 승관이 잘 때 안 됐냐? 어휴, 승관이 우리 집에 가자 퇴근! 야, 승관이 잔다 가자 퇴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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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관이 잔다! 퇴근!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하나, 둘, 셋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아시죠? 네, 그럼 주승관 갑자기 왜 진행하시는 거예요? 메이킹 들어가요, 이거? 왜 들어가요? 아, 들어가요 퇴근! 퇴근! 기쁨부터! 기쁨부터!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이찬이 너무 프로야 와, 기뻐! 모든 게 잘 될 거야 세상은 너무 슬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야 몰카 아니죠? 안주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? 네, 알겠습니다 안주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? 그만 웃어요, 진짜 화가 난다, 화가 나 화를 왜 이렇게 못 나겠지? 화가 난다, 화가 나 잠시만요 어, 이거 못 하겠어 아니, 쿱스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 돼 화가 난다! 너 뭐 하는 거야 화가 난다 하, 열받아 열받아, 열받아 열받아, 열받아 저 이 편은 제가 못 볼 거 같네요 아, 열받아 오늘 하루에 해당 해배구 하나, 둘이 하나, 둘이 하나, 둘이